너 손때 묻은 거 좋아한다며 우리 엄마 목도리 중에서 제일 손때 묻고 오래된 거야 그러네 여기 봐 완전 너덜덜덜해졌어 마음에 들어? 응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해줄게 어때? 어울려? 어 우리 기념으로 사진 찍자 오셨어요? 할머니 아 근데 왜 빈손이세요? 원우 할아버지 오늘 입관하는 날이잖아요 수의 가져오셔야죠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손에 들고 나왔는데 집에다가 두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아 생전 깜빡 안 하시는 분이 웬일이래 입관시간이 언제라고? 한 시간 정도 시간 있어요 내가 얼른 집에 댕겨올게 할머니 할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응? 아 귀신이 고칼로로 지네 방에도 없어요? 방에도 없어요? 응 없어 아이고 원우 할아버지 입히려고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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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이거 아니에요? 아휴 거기 있었구나 아휴 아휴 근데 이게 왜 거기 있댜? 아휴 많이 아프지? 그래도 견뎌야 한다 솔직히 아버지도 여기 왔을 땐 다 포기하는 마음이었어 그래도 이 벽에 붙어있는 저거 저거 보고 하구